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림패스를 활용한 파이트리 등장하는 걸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요렇게 등장 요게 하나의 컴포지션 자 두번째 컴포지션은 같은 레이아웃인데 동그란 여기에 등장 요런 두가지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에 1920x1080x29.97 프렘메이트 3초짜리로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따옴표를 누르게 되면 중심을 볼 수 있구요. 쉐입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때 필의 색상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색상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저는 요런 칼라로 스트로크는 없음 해서 만들 거구요. 사각형을 하나 쉐입을 그립니다. 이때 유유하게 되면 내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그 옵션들이 뜹니다. 자 사이즈를 좀 지정해서 해볼게요. 사이즈 XY 링크를 끊고 width 70 height 400 height 400 요렇게 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구요. 트랜스폰 렉탱글이 0,0 트랜스폰이 리셋이 되면 정확하게 중앙에 오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볼게요. 저는 애니메이션 원하는 타임은 1초 20프레임 정도에 등장을 하죠. 1초 20프레임에 사이즈 수도 벌칙을 주구요. 시작 위치에 사이즈를 width는 그대로 두고 height를 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부터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집값을 조절하고 싶은데요. 두번째 키를 한 인플루언스 영향을 80 정도 주고 싶어요. 얘는 우리가 F9 누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요 키를 선택하고 샥 드래그해서 적당한 이렇게 왼쪽으로 요렇게 인플루언스 영향값 요기에 인플루언스 하고 영향값이 뜹니다. 요게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만져도 좋구요. 아니면 툴을 alt키를 눌러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플루언스를 80의 인플루언스의 값을 영향을 잡겠다. OK를 해주면 80의 인플루언스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좀 빠르다가 뒤는 좀 느리게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저는 또 스크립트를 좀 사용을 하는데 요기 두번째 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를 쿡 찍으면 리니어입니다. 요 키를 선택해서 모션 툴스 2 모션 툴스 2 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써볼게요. 요 모션 툴스 2는 모션 그래픽 스쿨 요런 데서 스크립트를 판매를 하는 거구요. 요즘은 또 업그레이된 버전이 나왔더라구요. 요기에서 그냥 바로 이스 인의 값을 80 직접 요렇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쑥 해서 80의 인플루언스에요. 자 요 키를 Alt키를 누르고 더블클릭 했더니만 짜잔 인플루언스가 80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현재 만든 쉐입을 사각형을 렉탱글 자체를 컨트롤 D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 렉탱글의 위치를요. 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UU 해서 UU 렉탱글 2는 아 렉탱글 2의 포지션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열리네요. 다시 열어줘야 되네요. 컨텐츠를 열어서 렉탱글 2의 트랜스폰 렉탱글 2 여기에 포지션의 값을 X값을 마이너스 100 하면 왼쪽으로 Y값을 마이너스 50 하면은 위로 이렇게 이동시켜줄 수 있어요. 자 요 녀석을 렉탱글 2를 컨트롤 D 복사해서 UU 해서 렉탱글 3의 트랜스폰 렉탱글 포지션을 X값을 그냥 플러스 100 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또 이동이 됐죠. 자 U 눌러보면 마지막 키프레임들만 뜹니다. 약간 시간 차이를 줄게요. 두번째 사이즈 글자를 쿡 찍어서 키 전체를 5프레임 뒤로 자 세번째 사이즈 쿡 찍어서 키 전체를 10프레임 뒤로 그러면 약간 시간 차이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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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선을 그리고자 하는데요. 펜툴로 아무것도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요기 중심 타이틀 액션 쉐입을 따옴표로 누르면 요게 나타나지구요.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넣어서 전체적인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중심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어 쉐입이 약간 위가 구멍이 뚫린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쿡 찍고 쉬프트로 눌러서 클릭 그리고 아래쪽을 클릭 이쪽으로 쉬프트로 눌러서 지금 클릭하고 있구요. 요게 모양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필 칼라는 없음 스트로크 칼라 흰색 스트로크 두께 5픽셀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기 다시 중심보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됐구요. 다운표를 눌렀습니다. 이때 오 디자인이 약간 벗어났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 레이아웃을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유유 해서 패스까지 내려가서 패스를 직접 수정하려면 패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선택툴로 요 패스의 위치를 약간 화살표 위로가기 아래가기 눌러서 디자인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요기도 양쪽이 요렇게 잡아볼게요. 자 요쪽 코너도 옆으로 보내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트림패스를 주려고 합니다. 5프렘 정도의 사각형이 등장할게요. 컨텐츠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패스 트림패스 펼쳐서 나는 1초 정도에 등장하고 싶어요. 1초 5프렘에 엔드 100% 5프레임에 엔드 0% 그러면 선익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키를 이지값을 조절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인플루언스를 영향력을 한 100을 줘볼게요. 자 여기 이지값 이지값 스크립트가 없다면 그냥 F9를 누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스토버치를 따닥 눌러서 인플루언스 값을 여기다가 100 하고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래프 툴에 가서 이 뒤에 있는 이 길을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쏘악 끝까지 보내서 인플루언스 100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이 등장합니다. 사각형 선 등장 자 이번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등장하는 선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레이어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로 이 중심의 위치가 중요해요. 중심에서 자 이때 정확한 중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R 룰러를 끄집어내고 눈금을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해도 좋겠습니다. 자 가이드에 맞춰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이쯤 쿡 찍고 쉬프트 쿡 찍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여기를 라인을 쿡 찍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쪽으로 선이 하나 갔습니다. 제가 선이 살짝 흔들렸네요. 에헤이 얘가 버리고 애고 얘가요 레이어가 선택이 돼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좀 지울게요. 다시 펜툴로 쿡 찍고 쉬프트를 눌러서 선을 그렸습니다. 선이 그려졌는데요. 얘가 그런데 곡선으로 살짝 흔들렸다. 그러면 컨버 툴을 주십시오. 쿡 찍어서 라인의 성질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패스도 유유해서 패스를 선택하고 위치를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트림패스 줘볼게요. 아래 만들었던 트림패스를 복제해 가볼까요? 자 우리 아까 컨텐츠 트림패스를 컨트롤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리피터 주겠습니다. 자 컨텐츠 선택해서 애드협회 화살표 리피터 자 리피터 펼쳐보게 되면 리피터는요. 기본값이 3개예요. 나를 포함한 개수입니다. 2개 주고요. 자 여기 트랜스폼 리피터 펼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트랜스폼 리피터 기본값이 포지션이 100,0 이에요. 즉 X값으로 100만치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얘가 X값으로 100 이동한게 요게 하나 더 만들어져 있거든요. 포지션은 0,0 그러면 4자리에 있고요. 로테이션을 180도 그러면 요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로테이션 된 리피터가 하나 더 복제가 된 겁니다. 자 트림패스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가이드는 버릴게요. 가이드를 눈금까지 끌고 가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트림패스가 만들어진 걸 리필터 했기 때문에 반대편까지 예쁘게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글자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뭐 만들어난 글자가 있으니까 요 글자를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글자를 타입 툴로 글자를 써주십시오. 자 정렬을 이렇게 중앙에 맞춰서 글자를 쓰고요. 이때 글자에 비해서 라인이 너무 기니까 요 패스는 만들어놓은 패스를 언제든지 요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까지 내려가서 요기까지 내려가서 수정을 해야 수정돼요. 자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 모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글자는 저는 1초 15프레임 정도에 글자가 등장하고 싶어요. 글자 레이어 포지션 P Shift R Shift S 자 포지션 수도버치 스케일 수도버치 로테이션 수도버치 시작위치에 가서 포지션을 아래로 내리고요. 스케일은 150% 로 키우고요. 로테이션은 한 40도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요 녀석이 아래서부터 위로 슈야 등장을 하죠. 뒤에 있는 키들 몽땅 다 인플루언스를 80 주겠습니다. 80 자 이제 이내 값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빠르다가 천천히 등장 그런데 바깥에서부터 글자가 보입니다. 트랙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안에서만 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요기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렸고요. 필 컬러는 아무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 스트로크는 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레이어를 간단하게 제가 마스크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마스크 트랙매트를 적용하려면 타임라인 패널에 요 두번째 버튼이 눌려져야 돼요. 하단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두번째 버튼은 모드와 트랙매트를 열어주는 버튼입니다. 자 트랙매트 펼쳐서 알파매트 위에 마스크 레이어 즉 위에 마스크 레이어에 영역 안에만 글자가 등장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글자는 사각형 안에서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기다가 작은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틀로 아티스트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좀 작게 위치를 요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예쁘게 갖다 놔줬구요. 조금 더 작아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글자 등장은 간단하게 그냥 그 포지션과 저걸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퍼스티로만 한 2초 정도에 2초 1초 20프레임에 포지션 스토버치 쉬프트 틱 오퍼스티도 스토버치 자 1초 10프레임에 빠르게 슉 등장 1초 5프레임 하죠. 1초 5프레임에 포지션 아래에서 그리고 오퍼스티 0% 오퍼스티가 0%니까 처음에는 없는거죠. 뭐 두개 뒤에 키는 이진 80 자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슝 등장 자 최종 결과는 요렇게 트림패스와 함께 모습이 아 그런데 글자들은 한 템포 늦게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1초 1초 10프레임에서 1초 25프레임에 등장할게요. 요렇게 약간씩 시간 차이를 둬야 하나 끝나고 다음거 등장 요렇게 보기가 좀 더 깔끔합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 효과 줄게요. 글자 레이어 선택해서 드롭 섀도우 자 드롭 섀도우는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퍼스펙티브인가요? 퍼스펙티브 드롭 섀도우 요기 있네요. 자 드롭 섀도우 명령을 컨트롤 C 복사 자 원하는 데이요 요 큰 글자에 컨트롤 V 자 요게 테두리 있죠. 요기에도 컨트롤 V 요게 테두리 요 쉐입에도 컨트롤 V 그러면 같은 성질이 보세요. 요렇게 이 사각형으로 드롭 섀도우 이 글자도 그리고 요 라인도 요 라인은 또 요 뒤에 있는 라인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 만들었습니다. 자 같은 형태로 원 모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뉴 컴포지션 컴프 5초로 하나 만들고요. 자 다운표 눌러서 중심의 위치에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요기 가운데부터 드래그를 하면서 컨트롤 시프트 원은 스트로크 색상이 중요합니다. 필 칼라 없음 왜냐면 원 자체가 트림패스로 등장할 거거든요. 저는 이 원의 색상을 디자인 레이아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필에 썼던 색상을 스트로크에 써보도록 할게요. 필 부분 색상 RGB 칼라 컨트롤 C 복사해서 지금 사용하는 스트로크의 색상 부분에 컨트롤 V 해주면 요렇게 선의 두께는 70픽셀 자 원을 UU 해서 원의 크기는 원의 사이즈는 한 550정도 줘보겠습니다. 550 자 트랜스퍸 일렉스 0,0 그리고 트랜스퍸 리셋 그러면 정중앙의 원이 만들어지죠. 자 트림패스 주겠습니다. 컨텐츠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패스 트림패스는 이 원은 나는 한 1초 20 정도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1초 20 프레임 엔드 100% 스톱 워치 시작위치 엔드 0% 자 뒤에 있는 키는 이즈 80 인플루언스 줬고요. 자 원이 등장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등장하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장하고 싶습니다. 자 요기입니다. 일렉스 패스 여기에 요게 방향이에요. 리버스 눌러주면 돼요. 옆에 있는 버튼 그러면 거꾸로 원이 등장 자 이어서 사각모양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각모양 한번 앞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번엔 자 레이어가 요 레이어입니다. 컨트롤 C 복사 컴포지션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왔더니만 요렇게 등장하네요. 자 요 사각 트림패스 가져온 거는 뒤집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플립 버티컬 수직 뒤집기 자 요렇게 수직 뒤집기로 예쁘게 모양을 잡았고요. S 해서 스케일을 열어보게 되면 요렇게 스케일 100% 콤마 화이트 높이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여기에 이번엔 이런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리피터를 쓸 때는 요기 정중앙의 앵커 포인트 십자 요 부분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십자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필 칼라 없음 스트로 칼라 흰색 스트로크 두께 5픽셀 자 요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트림패스 주겠습니다. 아래 만들었던 트림패스를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자 컨텐츠에 트림패스 컨트롤 C 10프렘부터 완성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타임바 C 프레임에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트림패스가 키프레임 작업이 정확하게 C 프레임에 요렇게 키프레임이 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선을 트림패스로 등장하게 했습니다. 요거를 리피터 줄게요. 컨텐츠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리피터 자 리피터는 4개를 반복 복사할 건데요.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치고 포지션 100,0을 0,0으로 바꾸면 4자리에 그대로 4개 360도를 4 나눠서 로테이션 90 자 요 모습이에요. 리피터 카피 4개 트랜스폼 리피터 펼치고 포지션 0,0 로테이션 90도 자 이거를 한꺼번에 로테이션 줄게요. 밖에 있는 트랜스폼 에서 로테이션 을 45도 주겠습니다. 그거는 내 중심이 요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45도가 이루어져요. 이때 중앙에 맞춰서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이때 조금 디자인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패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유유 해서 패스에 패스원이면 안됩니다. 앵커 포인 요기 애니메이션 토글키가 있는 패스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을 잡았구요. 이제 글자를 또 써볼까요? 글자 레이어 앞에 쓴게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Type 툴로 글자 가져오구요. 자 가운데 얼라인 패널에서 수직 수평 정렬에서 가운데 글자를 썼습니다. 자 우리 글자 등장 앞에 컴프와 유사하게 1초 15프레임에 글자 레이어 포지션 P Shift S Shift R 스케일과 로테이션 세 개를 다 키프레임을 잡구요. 시작 위치 이번에는 X축으로 왼쪽으로 보내고 스케일 150% 확대 로테이션 40도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스케일 작아지면서 왼쪽에서 등장합니다. 자 키프레임들 뒤에 있는 키들 Is in 80 좋구요. 자 그러면 앞에가 빠르고 뒤가 천천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사각형 안에서만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랙매트 주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고 필칼라 색상은 뭐가 되든 상관없구요. 자 글자 아니 영역 마스크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트랙매트를 알파매트 마스크 그래서 사각형 안에서만 글자가 등장하는 요런 모습을 만들었구요. 또 작은 글자 작은 글자 요것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아래쪽에다 글자 하나 요렇게 썼습니다. 글자 얼라인 정렬 위치 잡아서 요렇게 위치 잡았구요. 자 도착하는 시간 1초 25프레임 포지션과 오퍼스티 두개 키프레임 1초 10프레임 포지션 아래서부터 오퍼스티는 0% 아래서부터 투명한 상태에서 등장 뒤에 있는 키들 이지값 80 주겠습니다. 자 요기서 한거죠. 모션 툴스 투 요거를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했구요. 그림자 효과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요 작은 글자는 뒤에 그림자 비칠 녀석이 없으니까 요기 글자부터 저는 fx 콘솔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플러그인 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를 누르면 마우스가 있는 곳에서 이펙트와 프리셋을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전에 만들어놨던 트림패스 인 프리셋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롭 섀도우 하고 드롭 하고 검색해서 드롭 섀도우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자 효과 넣었고요. 그림자 효과 컨트롤 C 복사 이 라인에 다가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그림자 넣어주면 되겠네요. 완성입니다. 등장하는 트림패스와 함께 텍스트가 등장하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타이틀로 사용하기 좋은 이런 쉐입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